안녕하세요. 저는 헬로팩토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민입니다. 저희는 약 7년 정도 된 스타트업이고요. 교육시장에는 작년 초부터 저희가 진입을 해서 학교에서 수업 중에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선생님들이 모니터링하고 학생들과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 필요한 솔루션을 개발해서 현재 국내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공립학교 위주로 도급을 하고 있고요. 사립학교나 아니면 컨퍼런스 등 다양한 강의나 교육시장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칠레, 우크라이나 등의 수출도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헬로클릭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클릭은 기존의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가르칠 때 모든 학생들의 이해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서 기획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퀴즈를 내고 학생들은 선생님이 보여주는 모니터를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정답을 헬로클릭의 디바이스를 통해서 입력을 하는 방식입니다. 각자 학생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정답을 누름으로써 자기 정답이 일면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선생님은 그와 동시에 선생님의 모니터로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문제 종료를 눌렀을 때 정답자와 오답자가 나와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선생님들은 수업을 다시 한 번 가르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활용할 수가 있는 방식으로 저희 헬로클릭은 기획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헬로클릭이 많은 학교에 보급이 돼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서로 소통하고 또 양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많이 퍼져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